좋아,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바로, 바로구나. 어,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하나, 둘, 셋! 이야! 이야! 하하하하! 아무도 반응하네. 자, 이렇게 해서 우승자 유재혁 씨에게는 팬미팅 때 팬들이가 선물한 런딩 티셔츠 3천 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. 아... 그리고, 네. 상반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뭐예요? 손가락까지 느끼게 돼야 돼. 우리는 그냥 긴장을 하고 있어요. 죄송한데 너는 수덕수덕 거리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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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... 이게 지금 밑에가 막혀있고... 이게 지금 밑에가 막혀있고... 이게 지금 밑에가 막혀있고... 아, 많이 차? 아니, 저는 괜찮아요. 저는 괜찮은데... 이게 지금 많이 타이트... 죄송합니다. 아니, 뭐... 아, 죄송해요. 이게 좀 많이 타이트해서... 이거 어떻게... 빨리 앉혀요. 빨리 앉혀요. 빨리 앉혀요. 이게 많이 타이트해서... 빨리 앉혀요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가보이 karş cyan cosCRiny..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해? 안녕하세요. 그런데 이거 쿨트 안에 누구면 트로피 아니야? 그런데 누구면 트로피 아니야? Danny? 예전, 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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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.